가르쳐! 파이팅! 네, 가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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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단 무료가 되어서 기도 많고 여러분들 즐거워하는데 아 역시 상관 잘해졌네요 네, 잘하다고 네, 오늘의 아예 시행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같이 무대에서 할까 봐, 너무 감사해요. 지금, 오늘의 주인공으로 공개하시는 거예요? 제걸로. 저희 분은 최다의 주정원 출신에서 의심한 주신 분은 마지막에 매우 시장장, 최다의 주신 분이시오. 지금 경험을 한 번 해주세요. Thank you. Ok. 기타지 문 I love you, I love yound, you're my community so well I love yound, you're my! 오.. 승허씨 펜? 아, 너무 펜치어 영원히 펜치어 세요? 보세는 보세야 잘생긴 모로 표현하세요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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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나요... 보셨나요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이승댄스 있어요 이승댄스 하하 노래를 표현해주세요 노래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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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고 이른 날에 명령을 빙어주게 나한테 노래 안쪽 나한테 노래 안쪽 마지막에 시현 씨 연기로 표현해주세요 아아! 오마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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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이 방에서 행복하셔야 합니다! 어휴, 이 방에서 연기! 이 방에서 연기가 됐어요! 아, 여권이 형께서는 연기가 됐어요! 네, 오늘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어... 감기 안 걷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또 오늘 흥끄러운 추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다기 위해서 마지막 곡을 지어드립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다시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엑소에 있어서...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주세요! 오늘 상담이 히트곡입니다! 이야... 엑소에 있어서... 네네! 엑소와 엑소에 있어서 상담이 히트곡! 오오... 네네! 엑소에 아이씨 온 duck! 후우! 네네! 아이씨 온 나아이씨 온다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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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